어... 다들 예쁘다고... 남자친구 있어요? 어? 남편이 오면? 여요 여요 남편이 오면? 여요 아하... 너무 재밌다 하하하하하 드디어 야시장! 드디어 야시장이 섰네요 여러분 이야 3일만에 야시장 구경하는 겁니까? 야 여기 딱 막아버리네 야 이게 장날 되니까 여기 완전 막아버리네요 차 못다니게 야 장 제대로인데? 그래 테이블 깔아놓고 그렇지 이게 야시장이지? 자 여러분들 아 이건 전복 굴... 굴구이인가? 전복구이 굴구이 조개구이 해산물집이네 여기 와 이거 생선구이야? 아 생선 제대로 구워버리네 주시염마? 아아 여러분들 이게 소금이래 소금 소금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구워버리네 태국새우 태국새우 한근에 480원 아 태국새우는 좀 비싸다 야 이건 뭔데? 야 이거 뭐야 이거? 이 철판 뭐죠? 이 철판 스테이크 이야 이야 여러분들 미쳤다 이거 스테이크네 철판 스테이크야 이야 그래 이게 야시장이지 너무 좋은데? 야 이 사람들 다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지? 아 여러분들 스테이크다 소고기 스테이크랑 이거 닭고기 닭다리 스테이크네 아 스테이크 다들 한 개씩 먹고 있네 테이블마다 스테이크 한 개씩 있네 여기 뭐야? 아 석가 기능품파네 이게 진짜 스테야야 아 저거 저거 부엘란데 아우마? 네 이거 시스테인데 아 아 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석가로 만든 거래 이거 리얼 석가고 이거는 14년 된 거래요 이거 리얼 석가래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석가로 만든 거래 내가 할만한 게 없는데 뭐 내가 뭘 야 차라리 여자들은 야 이런 거 야 석가 귀걸이 야 이거 괜찮네 야 여자친구 있으면 내가 한 개 사줬다 근데 진짜 와 이거는 여자애가 이런 거 한 개 딱 달면 야 이거 진짜 상큼해 보이겠다 예쁘긴 한데 내가 내가 뭔가 이렇게 쓸만한 데가 없어 그게 약간 좀 아쉽네 예쁘긴 해요 닭꼬치 아 진짜 맛있게 구워놨네 100원에 3개다 너무 괜찮네 아 이거 오징어구이 야 이거는 뭐 와 야 비주얼 미쳤다 야 오늘 진짜 뭐 많다 아 그리고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무조건 추천하는 이거를 꼭 먹으래 소세지에 소세지를 싸서 파는 건데 대만 사람들은 이걸 꼭 먹으래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 봤거든 왜 그렇게 맛있대 아 이건 여기는 오징어 튀기네 저기는 굽고 여기는 튀기고 이게 또 요즘 제일 핫한 지파이구이 지파이 구워서 파는 거 이것도 맛있어요 잠깐만 야 내가 사진에서 봤던 게 이거야 야 딤섬 깔아놓고 파는데 아 이런 것도 맛있겠다 이런 거 루웨이라 하는 거거든 루웨 이거 맛있어 대만식 템브라야 야 이거는 진짜 미쳤네 아 존나 맛있겠다 이거 야 사이즈 봐 여러분들 야 사이즈 보여요? 이건 무슨 품종이지?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타이동에 어 외국인들이 꽤 있다 야 이 시골에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많이 살지 신기하네 오늘 야시장도 핫하고 저쪽에 철도예술촌 거기도 핫하대 거기도 한 가보자 어제 이 도로 텅텅 비어 있었거든 아 오늘 사람 많네 야 이 사람들 평일에는 다 뭐 하고 있는 거지? 그러면 여기가 그 뮤직빌리지인가? 뮤직빌리지인가? 뮤직빌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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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는 노래인데 아 아는 노래인데? 뮤직빌리지 뮤직빌리지 아 그게 이렇게 나왔구나 평생이 진짜 다들 어디에다가 금요일 때니까 다들 이렇게 나왔구나 신기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아我是 한국의旅行주 now 귀여워요 아 내가 팬 этого 번식들说 너무 귀여워 你好 아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妳是 여기가 가사님? 아니 아니 공부생 저여행에서工作 아아 아你在台 동 여긴 한국 공학? 나는 대학생이고, 여기 지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중이에요? 제 이름은 민혁이래요. 내 이름이 명혁이에요. 너는 언제? 나는 4년간 시작한다고요. 지금 그냥 고려다. 네. 네. 너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? 트라이도에여. 트라이도에여. 수업을 어떻게 이런 것이냐? 그 아이는 여자리에 대한 пробuft도를 받으며. 여자리에 대한. 그러니까 여기에는. 여기에는 어떻게 지 بت을까. 잘 모르겠 여기에는 общем생활.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재미있어요. 좋아하고 싶어요. 너무 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배경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. 아, 정말 쉬운 것 같아요. 정말 쉬운 것 같아요. 여기 타이동은 굉장히 슬로우 라이프.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해. 타이동은 굉장히 느리다, 슬로우 라이프다. 뭐지? 아니, 타이동랜랜. 아, 이게 타이동의 특산품이에요? 음, 타이... 그 땅에, 지인들의 어떤 향이 있는지? 재료가 생겨낼 수 있으니깐. 재료가 생겨낼 수 있습니다. 재료가 생겨낼 수 있으니깐. 재료가 생겨낼 수 있니깐? 소재물을 할수 있지? 재료가 생겨낼 수 있으니깐 다 생겨낼 수 있으니깐 또 만들고 재료가 생겨낼 수 있으니깐? 이 재료가 생겨낼 수 있으니깐? 더 생겨낼 수 monte이시니까? senior은 저 ہیں? 고마워, 고려필 방불에서 hubo 그리고 그 중에 한 달의 분야 . 대사는 15-20분 정도 정도. 이 친구는 대사국 학생입니다. 한국 좋은 학생들도 보고 우리가 잘 erlebt. 응, 감사합니다. 또 그들은ends 부모님을 위해 불러요. 남자분이 있으세요? 여긴 남편이 가지고 있는거에요? 여긴 남편이 있으세요. 남편이 또 왔어요. 여긴 남편이 있으신다는 것 같아요. 한참으로도 하고 있는거에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모르겠고 있는거에요, 대학에서 마주치면 인사한다 그랬어 남자친구가 다 있냐고요? 아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솔직히 이 도시에서 살면서 연애 안 하면 진짜 할 게 없어 솔직히 이 도시에서 살면서 연애 안 하면 뭘 해? 안 그래요? 아...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타이동에서 하고 있는 축제래 이게 등불 축제 아 여기는 좀 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는 데이트 코스야 양국이 종굴 가자 아... 야 진짜 이런데 양국이 식당이 있다고? 식당이 거의 된 3원 네요 아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양고기 종굴 기본 한 개에다가 양고기 1인분 추가 일단 양고기 종굴이 480원 그 다음에 양고기 1인분에 300원 해가지고 780원 780원이면 천원이 45,000원이니까 아직 4만원이 안 돼요 780원 88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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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8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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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80원 아... 아 국물 제대로네 아이씨... 야 비주얼은 졸라 맛없게 생겼거든? 아 국물 죽이네 그니까 이게 양고기 호거고 이 양고기 안에 넣고 싶은 게 있다면 추가해가지고 넣으면 된대 그러면 일단 이 고기 들어가 있는 이 고기를 먹고 이 국물에다가 뭘 넣으면 맛있을까? 웅웅웅해 보인다고? 아 국물 딱 좋아 아 시원하여 어 양고기 어 양고기 이걸 소스에 찍어가지고 어? 어? 쟌쟤 이거 마 네 쟌쟤 이거 쟌쟤 이거 그거... 쟌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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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쟌쟌쟌 쟌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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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양고기 어 양고기 어 양고기 어 양고기 어 양고기 아 양고기 여기 찍어 먹으래 안 그래도 좀 밍밍하다 했어 찍어 먹으래 양고기 음 어 이 장소스도 맛있는데 이 간장소스도 맛있어 여기 이렇게 딱 찍어 먹으니까 이것도 맛있어 면 한 개 먹자고 여기 면은 또 이걸 먹어야 돼 양기름 비빔면 이게 있어 이거 한 개 갈까? 양기름 비빔면인데 이거 약간 좀 들기름 비빔국수랑 비슷한 맛 나 이거 맛있어 이거 한 개 갈까? 도가니도 있냐고요? 있는 거 같아요 뭐 양고기 뭐 양껍데기 뭐 도가니 힘줄 뭐 다 있어 요런 것들 하얀 거 양배추 무도 있고 와 국물 지린다 와 근데 확실한 건 저만의 오마이갓 누나가 데려가는 그 양고기 집이잖아 거기는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하면 여긴 살짝 딸려 하지만 나쁘지 않아 양기름 국수 왔다 양고기 국수에다가 고기까지 한 입 같이 가겠습니다 이거야 지금 이 양고기랑 양고기랑 양기름 비빔면 있잖아 아 궁합 장난 아니야 대슐랭 점수? 대슐랭 점수 8.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맛있었는데 아 근데 우리가 타이베이에서 오마이갓 님이 데려갔던 그 집이 여전히 해요 탑티어야 여기는 대슐랭 8.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